이사님, 현재 지사에 연락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오늘 서정훈씨 가족분 여럿은 지금 연락할까요? 이사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5분만... 5분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6분만... 혹시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죽거나, 연락을 끊으면 바로 서버부터 다뤄줘. 게임 문제가 확실하니까. 퀘스트가 끝나고도 연락이 안되면, 형이 결단을 내려줘. 수고하니... 오류산 없어? 진짜 아니야? 헤은아 말 안왔지? 네? 위두표 오는 퀘스트 그거 언제 끝나? 2020년짜기